우리 대준님을 보니까 좀 마음에 근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어 보여요 희한하게 왜 관제수도 보이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들어오거든요? 근데 왜 여기까지 이러고 있어? 맞아요 왜 홍기가 지나도 한참 지난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? 홍기를 놓쳤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안하고 지나오신 건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혼자 있어 보이지도 않은데 외로운 맘도 굉장히 커 보여요 맞아요 그럼 관제수 있어 조심 마셔야 돼 지금 관제수로 엮일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?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여자를 하나 만나고 있는데 저보다 연상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솔로인 줄 알고 만났는데 만나나 보니까 결혼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저희 둘은 진짜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사랑만 하면 제가 선생님을 찾아왔겠습니까?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오셨겠죠 근데 내가 가질 수 없는 여자인 거는 당연히 그건 맞겠지만 이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있는 입장이시잖아요 아까 보면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는데 못 한 거나 안 한 거냐 이건데 어떻게 보면 못 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여자분이 지금 남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럼 이혼을 하고 돌아오셔야 되잖아 그럼 이혼을 못 해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건가요? 저쪽에서 이혼을 하고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저쪽이 아예 안 끝나 보이고 끝나지도 못할 사이로 보여요 그리고 여자가 좀 야가 빠졌다 좀 당하듯이도 보이고 오히려 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여자분들이 이렇게 솔로이신 분들한테 돈을 주잖아 네네 근데 이분은 왜 거꾸로 보여? 맞아요 제가 뭐 사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이 가는 만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뭐 해주는 거라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쪽에서도 이혼을 계속 하고 오겠다 하고 오겠다 그랬는데 이제 남녀가 만나다 보면 관계도 같고 뭐 그런 사이가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럴 때마다 자리도 피하고 뭐 다른 사유가 있다고 또 피하고 뭐 남편하고는 사이가 계속 안 좋대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근데 진짜 사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말도 못하고 저만 소가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어질 수 있는 건지 뭐 남편하고는 엄청 사이가 안 좋다고는 매일 늘 얘기해요 근데 뭐 자식도 없어요 근데 사이가 안 좋은 거는 맞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할 만큼의 사이가 안 좋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뭔가를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마음이 가니까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게 좀 과해 보이는 것도 있고 이 여자분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요 자기의 이미지라든가 자기의 뭔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좀 집중을 하는 여자지 안에서 살림살이면 할 수 있는 여자는 못 된다 라고 보여지고 웃기신 것 같은데 엄청 세련됐어요 여자가 그래서 그 나이 때로 보이지도 않고 물론 앞에 계신 선녀님도 미인이시지만 감사합니다 제 눈에는 그 친구도 엄청나게 미인이거든요 진짜 되게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면 잘 소화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즐거우니까 네 보는 재미도 있고 결국에 이 사람은 내 사람이 될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거든요 웃긴 얘기지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고 그래서 한 번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갑자기 순간에 가슴속에서 어느 여자분이 동신아 모자리 같은지 그만하고 네 거 실수업 챙겨서 다 다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부모 자 중에 어머니 자가 돌아가셨었나요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나요 나도 모르게 내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래 등신아 모자리 같은 애야 이렇게 하면서 욕이 나와 어머니가 진짜 그 등신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셨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마음으로 해줬던 거에 대한 금전의 손실이 굉장히 컸대요 저 근데 너무 놀란 게 어머니 말투가 진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도 엄청 크게 못 내서 네 그 분한테 얼마를 쓰셨길래 돌아가신 어머님이 순간에 욕을 하셔 어머니가 이제 사망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망보험금 까지도 소물되면 안 되는데 그거는 저 여자분한테 쓰셨어? 네 진짜 등신은 진짜 등신이 타로 없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 여자가 될 사람이라고 하니까 많이 해주셨겠지 근데 이 여자 안 와요 아 조금도 그런 이력이 없는 건가요? 못 와 이혼을 안 해줄 뿐더러 네 만약에 이혼을 시키려고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네 안 놔줄 거야 저쪽 상대방에서 아 사이만 안 좋고 싸우면서 뭐 이혼에 어쩌야 이러면서 하는 부부 사이의 말들은 있겠지만 어 유기대주님이랑은 부부연까지의 인연이 될 수가 없대요 근데 이거 계속 관계 유지하다가는 내 혼기도 놓쳐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야 아 그리고 관제수라는 것도 내가 가서 터트리든 혹은 그 여자를 고소를 하든 뭔가 금전적으로 피해 그런 거를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가 약자야 유부녀를 만났기 때문에 어 요즘에 상간남 고소 이런 게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로 내가 이 사람한테 금전이 또 나가야 된다 라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쪽에 뭐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법적으로 문제 삼아서 건드렸을 때 어 그 금액보다 어 본인을 해준 금액이 더 큰 거 같아 어 여자분한테 무슨 말인지 아세요? 네 1, 2천 해준 그런 양이 아니라 거의 뭐 사망보험부까지 손을 냈다 라고 하면 저는 거의 큰 거 한 장 좋게 나갔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니까 멍청한 짓 한 거야 아 터트려서 열이 받아서 남자 그 남편분한테 가셔가지고 네 이러쿵 저러쿵 상황 설명 다 하고 네 내가 그 소송 고소를 당하더라도 네 그거 줘더라도 이쪽에서 가져간 금액이 더 클 거라고 아 그러면 혹시 극단적으로 진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없나요? 네 무조건 이 여자면 돼 네네 내가 그 벌금이라든가 뭐 위로금을 물더라도 네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요? 그래서 선녀님 찾아온 거래요 근데요 이 여자분이 나한테 온다 한들 네 온전하게 내 옆에만 있어질 여자가 못되고 내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내 잘난 맛에 사는 여자분이기 때문에 네 옆에서 말이 힘드실 거야 아 그건 알고 행동을 하셔야 돼 그럼 또 그런 경우가 저 아니고 다른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아 왜냐면 진짜 이혼할 사람이라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안 내버려둬요 아 근데 제가 자꾸 이혼하는 것 같아 왜 여기도 약자가 되니까 이게 알려졌을 때 내가 뭐야 결혼하는지 모르고 만났어요 이 사람이 나를 처음에 속였어요 근데 뒤늦게 알았잖아 그럼 거기서 끝을 했어야지 근데 이걸 이어오셨잖아 이 여자분이 바로 속아서 맞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걸 역이용하시는 거야 저는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역이용하시면서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헌신적으로 해주고 남편보다 오히려 나한테 금전적이든 뭐든 잘해주시니까 맞아요 그걸 역이용하시는 거라고 아 아 마음이 없진 않겠지만 오히려 그런 물질적인 거를 더 많이 좋아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면 네 뭐 저리 같든지 그만하시고 아 해봐주시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럼 그 친구한테는 저에 대한 사랑이 보이시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음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마음이 온전한 사랑이 아닌 물질적인 사랑에 대한 마음도 컸다라는 거죠 아 이혼당하신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 그만하시고 찾아올 거는 찾아오시고 네 끝내실 거면 끝내셔야 돼 그렇다면 뭐 다른 인연이 혹시 뭐 있을까 결혼의 흥기는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그러나 아니 뭐 어디 멀쩡하게 생겼겠다 어디 가서 내놔도 빠지지 않게 생겼겠다 뭐가 두려워서 이 여자만 바라보고 계셔 어 모자른 게 있어야 여자 기다리세요라는 말이라도 하지 저한텐 전부거든요 쓰읍 근데요 이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아 오히려 더 나한테 현실적이고 나한테 더 잘해줄 수 있는 여자분 들어올 거니까 아 그런 부분에서 겁먹지 마시고 이용당하지 마세요 자꾸 아쉬운 소리 할 때마다 어 그렇게 뭐 하나씩 해주면서 이 여자 사로잡지 마세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정리도 되고 응 이용당하지 마시래 그만 이용당하시래 어머니께서 네 이게 그냥 어머니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제가 어 그냥 안타깝고 멍청이 갖고 내가 옆에 있었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건데 라는 소리가 자꾸 나와 그러니까 정차단 선발리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만 하셔 어머니께서도 맨날 그러셨거든요 멍청하게 살지 말라고 너무 착해 그냥 착해 빠졌어 그냥 근데 저는 나름대로 똑똑하게 진짜 판단하거든요 아니야 너무 아니야 감정에 이끌리지 마세요 아 이성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셨죠?